그는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당윤리위원회는 독자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도 역량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앙이라는 사람이 60대 중반 정도가 됐을 겁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유엔 인권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하셨더군요. 그 연배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철성 씨의 따님이죠. 과거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에서 석연치 않은 판단을 내렸어 뭡니까? 사쿠라의 딸이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 처신을 쭉 보니까 이런 먼 거 아니까? 일체의 외압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고 그 결론이 저는 상당히 합당했습니다. 그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과 품위를 실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2시간 50분 정도의 소명회의에서 이준석은 철두철미하게 저는 김철근이 여러분들 받아온 사실 확인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왕희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분명히 집지 않습니까? 7억 원이란 그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김철근이란 그런 정무실장이 당사자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의 약속 정서를 받아올 수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이 건이 소위 정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6개월 당원 정직을 내린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변호사가 여러분들 서너 명이 있을 겁니다. 윤리위원회 안에. 프로페셔널들이 프로들이 있는 겁니다. 프로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상식과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린 결과가 뭡니까? 당원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당원 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표직이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직책이라는 것은 당원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수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직책이 여러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사라졌으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이 내린 결정이 그냥 당원 권리를 6개월 동안 박탈을 시켜버린 겁니다. 당원 권리가 나라감과 동시에 당 대표직도 다 박탈을 당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그게 뭡니까? 이번 윤리위원회의 이런 결정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물론 본인이 재심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윤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여러분들 피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당원 권리를 갖고 있는 당원으로서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초인 당원이 없어진 거면 당대표직이 없어진 거와 똑같은 거죠. 저는 무슨 이익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생계를 어느 곳에 의지하지 않고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사과하고 독자적으로 뭡니까? 글을 쓰고 독자적으로 뭡니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 쪽에 설 수가 있고 정의 쪽에 설 수가 있고 불법 쪽에 설 수가 있고 합법 쪽에 설 수가 있고 상식 쪽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은 바로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핵심은 6개월간 당원 권리가 정지됐기 때문에 동시에 뭡니까? 같은 동시에 대표직이 박탈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원을 박탈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표직을 박탈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직의 권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을 박탈했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을 6개월간 박탈당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이런 기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런 기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자기가 여전히 당원 권리가 없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제하겠다. 반면에 변호사 출신인 권성동 씨는 원내대표는 직무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훈련을 안 받았지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하려면 우선 전제조건이 당원이어야 되는데 당원을 그냥 박탈한 겁니다. 내심은 당대표직을 박탈하고 싶었겠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뒤에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자진 사퇴하지 않고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시키겠다 입장인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효력은 즉시 발행됐으며 본인이 직무대응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이준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윤리위원회가 징계 6개월을 내린 바로 그 순간 뭡니까? 당대표도 함께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정발해버린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다고 맞섰고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이 정지됐고 직무 정지라고 본다. 이준석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다.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응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법률 공부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맹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찌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내가 그렇게 찌질하냐 이야기죠.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을 기꺼이 승복하고 그다음에 다른 준비를 해가지고 행사사건 자체가 뭡니까? 문제가 자기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소를 할 수가 없겠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승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잘못된 짓을 하고 나면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은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겁난 겁니다. 그래서 범죄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 그걸 저지르게 되면 그게 그냥 다음에 투고두고 뭡니까?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뭡니까? 재미는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뇌물은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한 것이 이게 인생사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어떤 조직체든 본인과 관련된 징계사항을 본인이 보류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은 당규의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 원내대표와 대응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더 깔끔하겠지만 그게 애매하다면 윤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등이 결석이 되면 2등이 맞아서 1등을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 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한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간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재심이나 가처분 소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에서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는 것은 본인의 권리 형사이므로 충분히 존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욕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봐야 됩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 먼 거 아니까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2013년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2021년도 11일인가 12월에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려보내 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만신창이 난 것이 뭡니까? 실물투표지로 위조투표로 투입하고 여러분들 통계적 데이터로 다 밝혀지는데 그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걸 덮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광분하지 않으면 똑같은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불법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 저지르고 되면 그냥 그거를 못 지울,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겉으로 멀쩡하게 이야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 질서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라라 프란첸스님은 권성동이 좋은 스탠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 방송하는 거가 뭡니까? 권성동이가 이익이 있고 무슨 뭐죠? 권성동이가 손해가 있고 윤혹관이 어떻고 여러분 나는 이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쾌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은 것인가. 당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징계가 떨어지게 되면 당원권이 박탈이 됐으니까 당대표직이 6개월간 뭡니까? 박탈된 거다 이야기죠. 그러면 권위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것을 대응해야 되냐? 통상적으로 2인자가 권리에 당대표의 대응체제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권성동이가 이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응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법리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 맞은 겁니다. 권성동이가 이뻐서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계를 특정 조직에 의존해야 될 필요도 없고 특정 조직에 얽매인 사람도 아니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선출직에 나가야 될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생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개입되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겁니다. 그 어떤 종류의 외부적인 외압이나 개입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다음 세 번째는